누구나 350만원 앱들만 알아도 누구나 돈 버는 부업이 가능합니다 무료 강의 2시간만 따라하면 나만의 돈 버는 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앱을 만들어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앱으로 돈을 벌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앱 내부에 광고를 넣어서 노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만든 번역 앱 만통 이렇게 만든 앱으로 번 광고 수익이 매월 350만원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앱에 대한 수요도 늘기 때문에 앱만 만들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널려있는 시장입니다 한글만 알아도 누구나 돈 버는 부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하는 스마트 메이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